모든 빛을 내는 태양. 태양이 하나가 아니죠. 362무 8800불에 태양이 있어. 우주에. 그걸 과학자들이 몇 개 있는지도 몰라. 내가 처음으로 이야기해줬죠. 저것은 전부 다 생다야문도예요. 아시겠죠.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 불이 타는 게 있으면 그 연소된 매연은 어디로 가노. 우선 이해가죠. 태양이 불타고 있다면 그 연소된 매연이 어머 지구를 덮어버려요. 행성 하나가 지구에서 폭파되는데도 몇만 년 동안 암흑이 와버려요. 빛을 볼 수가 없어요. 그래야 그래요. 그런데 그 행성에 수천억 배 되는 어떤 별이 불타고 있다. 그러면 이 지구가 어떻게 돼요. 여러분들은 숨을 못 써. 알겠어요. 깨끗한 여러분이 못 만드는 거야. 생다이아몬드로 된 별을 여러분한테 줬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아직까지 뭐가 타는 것밖에 몰라. 맞아 맞아. 불타는 거. 알겠죠. 여러분들은 이 몸이 혈액으로 돼 있죠. 그러면 색깔이 빨갛겠지. 가서 속 껍데기 뺏겨난 거 보면 빨갛죠. 이 얼굴이 전부 빨간색이야. 짙은 빨간색이야. 그런데 얇은 피부가 있어가지고 다이아몬드처럼 빛나죠. 얼굴이 하얗고 반짝반짝하죠. 이거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거야. 여러분이 종이로 막아놔도 뒤가 비쳐. 그래 안 그래요. 이 피부에 얇은 피부 막 뒤를 면도칼로 살짝만 긁어봐. 피야. 그러면 여기 절절절 흐르는 피가 피부 때문에 딱 가려져 있어. 맞아 맞아. 그러면 이 피부를 싹 걷어내면 피방울이 계속 떨어져. 전신에 얼굴, 볼, 이마에서 막 피방울이 계속 빨간 피방울이 떨어질 거야. 그러고 여러분 대화를 해야 돼. 맞아 맞아. 여러분들이 신비한 게 있어 없어. 그렇게 하얀 피부로 싹 위장했는데 그 얇은 피부라는 막이 얼마나 얇아. 그런데 모든 피가 스톱. 투명하게 안에 뻘근 고기가 비쳐 나오질 않아. 그러니까 여자들 옷을 다 이렇게 벗겨. 여자들이 뻑얗게 보여. 그래 안 그래요. 이뻐 보이잖아. 그리고 갓난아기 피부를 보면 피부가 아주 투명한 것처럼 보여. 이뻐 안 이뻐? 그 애기들 여러분 모욕을 한번 시켜봐. 얼마나 피부가 이뻐. 감탄이 저절로 나와요. 그런데 그게 피뜵이야. 그게 피뜵이야. 피뜵인데 피부로 위장돼 있을 뿐이야. 맞아 맞아요. 그 기술. 그 기술을 여러분이 안 가지고 있는 기술이야. 여러분 그렇게 물질을 가지고 애기 만들 수 있나? 못 만들어요. 태양도 그래요. 알겠죠? 생다이아몬드. 일반 다이아몬드는 스스로 다이아몬드의 결점은 스스로 빛을 못 내는 거야. 맞죠? 빛이 있어야 빛을 내는데. 생다이아몬드는 살아있는 다이아몬드야. 다이아몬드 자체가 빛을 스스로 만들어내가지고 발광. 내하고 같죠? 신인은 본태양이죠. 본태양이니까 누가 나를 방송에서 막 띄워주나? 내가 스스로 띄워. 스스로 내가 인기를 끌어가. 맞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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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어디 부모가 뭘 준 게 있나. 그죠? 스스로 모든 것을 살아가면서 후천 지본을 만들어가. 그죠? 내가 다 그걸 해나가는 거야. 알겠죠? 그것이 예정된 길이야. 그래서 이 난수에는 예정된 지도자가 와야 세상이 바뀌어. 알겠죠? 그러니까 태양 위에 다른 행성들도 자기가 항성이면서 행성을 건네린 별. 그 별들은 전부 생다이아몬드야. 무슨 말이냐면 태양을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도는 별이 있을 때 그 별이 빛을 바란다. 그건 태양이야. 알겠죠? 그러니까 태양이 주변을 도는 지구가 있잖아. 그럼 이 행성을 자기 주위를 도는 행성을 둔 별은 다 생다이아몬드로 된 게 몇 개요? 362무 8800불. 그거 다 포태놔하면 상상도 못 해.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도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. 저 우주 공간이 끝이 있을까요? 끝이 없죠? 우주 공간이 끝이 있다는 사람 봤어요? 없죠? 그러면 무한대의 그 우주 공간을 어떻게 아무리 인간 세상에서는 끝이 없다는 말이 통할 수가 있나 없나? 없죠? 그런데 이 우주 공간은 여러분이 수천억 조년을 가도 가도 끝이 없다는 거. 그런데 여러분들은 꼭 그 끝이 있는데 말려 있어. 붙들려 있어. 영원히 끝이 없는 데는 차원이 지금 같은 차원이야? 아니에요. 아무리 가도 가도 끝이 없고 362무 8800불이 그 끝이 없는 우주에 들어 있어. 한번 상상해봐요. 영원히 끝이 없어. 그러니까 그 세계를 여러분이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기절해서 죽어버려. 알겠죠? 그러니까 그 세계를 0초만에 관통하는 자가 여기 와 있어. 그냥 미국에 있는 사람을 여기서 이랬버려. 그죠? 그 자가 와 있다는 거 여러분 알잖아.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걸 접목시켜서 여러분들을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야. 그러니까 나타났는데 뭐가 교주니 뭐니 사면서 우리가 예배보나? 그래 안 그래? 나는 강의만 할 뿐이야. 우주의 과학자들이 모르는 비밀을 전무후무한 세계를 가르쳐주는 거야. 맞아 맞아요? 키가 있는 자 듣고 눈이 있는 자 볼지어다. 알겠죠? 네. cutie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